음악 네 시장통입니다. 오늘 시장통은 엣지 클라우드 성장으로 대박날 곳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클라우드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엣지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또 여기서 얘기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모든 얘기에 내러티브가 있듯이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5G 시대로 가고 있죠. 그리고 5G 시대와 IoT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기의 숫자와 트래픽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과연 산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더 우리가 관측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인프라 자체가 예전에는 모두 전부 하드웨어였죠. 예를 들어서 기업마다 PC실이 있고 사무실마다 서버가 있어야 되고 그 서버를 담당하는 직원들 회사마다 IT 소스에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을 투입했어야 하는데요. 최근 경험은 어떻습니까? 점점 통신망이 고도화되고 서비스들이 좋아지면서 소프트웨어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프라 자체가 소프트웨어가 점점 늘고 있다. 그래서 이 진한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옛날부터 소프트웨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스트럭처 소프트웨어도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라우터부터 모든 통신망 자체를 전부 다 구축해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하죠? 버추얼로 가상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이 솔루션으로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무조건 회사 내에 서버와 이런 PC실이 존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트워크실이 존재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외부 서버를 빌렸었죠. 웹포스팅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IT 솔루션을 외부에서 빌려 쓰는 경우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인프라 자체, 네트워크 자체도 하드웨어 자체도 모두 소프트웨어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네트워크도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화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돌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충돌들을 방지할 수 있고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전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말기 하나 가지고도 모두 다 되는 세상 단말기가 없어도 센서 이런 몇 가지 부품들 가지고도 소위 IoT 시장, IoT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IT 수요가 발생하지도 않는 시간까지 돈을 내야 했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에만 가능해지는 그리고 예전엔 방식이 모두 어땠습니까? 모든 데이터 처리를 중앙 서버로 가져가서 처리하고 다시 되받는 그런 형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지연 시간이 존재하면 안 되는 서비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이고요. 클라우드도 당연히 엣지 클라우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하드웨어도 전부 소프트웨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바로 디도스를 포함한 바이러스, 해킹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2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디도스 공격을 보여주었고요. 중국, 미국, 주요 국가들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이런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드웨어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공격 자체가 증가함으로써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클라우드를 요구하고 있고 클라우드를 중앙 서버까지 다녀오려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엣지 클라우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가 되고 있다. 그런데 모든 게 소프트웨어가 되다 보니까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 공격이 점점 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이 5G 시대가 열리고 전체적인 IP 트래픽이 폭증하는 시대라면 이것도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이걸 막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산업도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시간 외에서 여러 기업들의 실적도 나왔습니다만 파이어아이라고 하는 보안 기업이 있습니다. 디도스를 막는 데 있어서는 글로벌리하게 넘버원투를 다투는 그런 기업인데요. 두 가지 의미 있는 뉴스가 있었죠. 첫 번째 블랙스톤이 돈을 투자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4억불을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뉴스는 업계에서 서로 계속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쪽으로 이런 스타트업들을 흡수해 나가면서 업계가 계속 좀 재편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워낙 뉴스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으나 이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20% 가까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즉 지금 보시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에 관련 업계에서 알아서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또 소프트웨어가 전반적인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디도스 공격 같은 바이러스 공격도 늘고 있는 현재 상황이 해당 산업의 요구를 높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공교롭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커할 때 그 핵, 이것이 ETF의 이름인데요. ETF의 구성을 보시면 미국 기업들이 8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거의 90%. 이쪽의 이름을 보시면 지금 시스코도 들어가 있고 팔로알토 네트워크 같은 기존 대기업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스플렁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끼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세일포인트 같은 이런 새롭게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이어 아이도 2%가량 포함되어 있는 즉 지금이 보안이라고 하는 쪽에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와 인프라 스트럭처가 전부 소프트웨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각각 부자에서 다 조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막아주거나 처리해 주거나 아니면 이것을 분산할 수 있는 혹은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상대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루션 회사라고 하고 있는 시스코 혼자 방어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통신사들이 양자 암호를 포함해서 통신망을 보호하겠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또 내 개인 휴대폰을 보완하는 어떤 그런 랩 하나만으로도 전반적인 보완이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HACK이라고 하는 ETF를 통해서 보안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것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아 이거 수익률도 생각보다 별로 안 되고 시장 대비 상승률도 별로 안 되네. 그러면 좀 더 공격적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없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종목을 찾아봤는데요. 자 기존의 이제 보안업계의 움직임은 이 뒷단을 전부 다 회사에게 맡기고 개발한 자기들은 앞단의 서버만 관리하는 이런 형태가 기존의 레거시 형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엣지클라우드 형태로 바뀌면서 패스틀리 같은 그런 기업은 전 단을 그러니까 지금 최종 사용단을 뺀 전 구간을 개발자가 지금 관리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회사의 요구대로 지금 소화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틀리가 최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틱톡 이슈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이익 성장 속도와 매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신 아직 중소형 기업이다 보니 어디로 뭐 M&A 될 가능성 그 다음에 경쟁자가 나타나서 휙 흔들릴 가능성 그 다음에 이런 성장주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굉장히 높은 밸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등장하거나 주요 고객이 빠져나가거나 하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 그런 가능성들은 열어둬야 되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경로에서 봤을 때는 패스틀리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하는 서비스 팔콘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해커 잡던 사람들이거든요. 해커 잡던 사람들이 만든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 팔콘 서비스는 젠 엔드포인트 제일 끝단이라는 거죠.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PC 이런 쪽에서 엔드포인트에서 보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여러 가지 보안도 산업 전체를 보면 크니까 전체 솔루션을 관장하는 회사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를 관장하는 회사 그 다음에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는 회사 등 굉장히 다양한 회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다양한 회사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으나 만약에 정말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회사를 찾고자 한다면 패스틀리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이런 회사들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뉴스 한방에 급락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엣지 클라우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기업들이 IT 소스를 최대한 줄이려고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게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구독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부 다 가지고 활용할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는 시간이 없고 이런 관점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이쪽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엣지화되고 소프트웨어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보안 위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향후 보안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전체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성장하는 중소용주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든지 둘 중에 둘 다 선택해도 좋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한 그런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시장통은 IT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쪽에 성장할지 특히 늘어날 엣지 클라우드 성장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보안 이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터